exclusive to my channel I also love you 소장 오늘은 제 2011년 전 안녕하세요 sake like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 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BLTC에서 양념 맵소킨을 준비했습니다. 매울까봐 치즈볼을 준비했습니다. 소스는 부링 부링 소스, 무, 콜라.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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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랑오랑해? 와우 진짜 맛있어 와우 대박 오래만에 맛있는 치킨을 먹고 있어요 사라지니콘!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맛은 맛있는 치킨이 맛은 나 cult! 정말 맛있어! 이 매운 치킨이 덜emer ranch 단종한 치킨을 몇일 최대한 치킨을 넣어줘야해요 아삭아삭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매운맛이 맛있는 매운맛 너무 고소하고 너무 달콤해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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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제 매워지고 있어요 아 이제 매워지고 있어요 매워 매워 너무 맛있어 마이키를 컸어요 아 깜빡했다 마이키를 컸나? 다행이다 마이키를 컸어요 다행이다 심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와우 맛있다 아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맵소킨 치킨은 추천 드립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